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민간인 사찰, 민간인을 무차별적으로 사찰하다. 이 한 단어가 빈번히 신문지상에 오르내리는 것만으로도 현재 한국의 자유민주주의가 심각하게 후퇴하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 민주주의가 때로는 노골적으로 때로는 은밀한 방법으로 때로는 무자비한 방법으로 붕괴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민주주의를 붕괴시키는 주체는 민주화를 선도했다고 스스로 자부심을 갖고 있는 그런 5.86 운동권 정치인들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너무나 역술적인 일입니다. 민주주의를 위해서 노력했다고 스스로를 크게 높게 평가하는 사람들이 지금 한국의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있는 겁니다. 표현의 자유는 날로 위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생각으로 이렇게 민간인을 사찰할 수 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반대자의 입에 재갈을 물리기 위해서 정권의 전위부대로 만들어진 공수처에 대해서 정말 우리 사회는 강하게 반대했지만 그러나 그들은 결국 밀어붙였습니다. 그리고 미심쩍하게 선거를 통해서 획득한 일법 독재, 입법 독재로 그 추운 겨울날 그것을 밀어붙였습니다. 지금 공수처가 하고 있는 일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했던 그대로 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직자범죄수사처가 통신자료를 조회한 언론사는 지금까지 알려진 곳만 22군데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많을 것으로 봅니다. 정치인, 검찰, 기타, 민간인을 포함해서 205명에 대해서 322건수가 지금까지 확인된 겁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늘어날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민주화를 일생일대의 훈장으로 간주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가족들까지 뒤진 사실도 밝혀지고 있습니다. 공수처에 대해서 비판기사를 쓴 TV조선 기자에 대해서 기자 당사자뿐만 아니고 어머니, 동생 통신자료까지 조회한 것이 낱낱이 밝혀졌습니다. 기자 통화 내용을 무차별로 뒤진 것 자체가 명백한 수사권 납용입니다. 그러나 가족 조회는 수사와 전혀 관련이 없는 범죄 행위입니다. 어떻게 대한민국의 공적지관 공수처가 이렇게 범죄 행위를 주도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수처를 나무랄 수도 있지만 동시에 낙담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낸 민주주의가 어떻게 민주화를 일생의 훈장으로 여겨오고 있는 자들에 의해서 이렇게 후퇴할 수 있는가?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한탄하는 분들이 많은 겁니다. 예를 들어 TV조선 보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 3부와 수사과는 6월과 8월 사이에 TV조선 A 기자의 어머니의 통신자료를 4차례나 조회했습니다. 기자하고 어머니 사이에 하는 이야기가 뭐가 있겠습니까? 7월, 8월 사이에는 A 기자의 동생 통신자료까지 두 차례 조회를 한 겁니다. 사회법조팀에 속하고 있는 법원 담당 A 기자는 공수처 수사 대상이 된 것으로 알려진 검사들과는 일체 통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래서 공수처에 의한 무차별적인 바로 민간인 사찰이 자행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공수처의 같은 무리수는 친정권 검사로 대통령 수족과 다름없던 이성윤 검사장을 황제에 조사하는 장면을 TV조선 특종 보도한 뒤에 벌어진 일입니다. 또한 대장동 의혹을 보도한 이후에 벌어진 일들입니다. 합당한 이유 없이 민간인을 상대로 광범위한 전하, 뒷조사를 한 사실은 그 자체만 해도 불법 사찰이고 중대한 범죄 행위에 속합니다. 지금까지 공수처가 해온 행태를 미뤄보면 스스로 자신들의 과호를 인정하고 밝힐 가능성은 전무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 민간인 불법 사찰 혐의로 현재 검찰에 고발된 상태이기 때문에 수사를 통해서 반드시 밝혀져야 된다고 봅니다. 공수처를 밀어붙이는 여당의 한거에서 단식투쟁을 전개했던 황교안 전 당대표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공수처의 불법 사찰. 이것이 바로 제가 단식을 했던 이유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적 공수처가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공수처 개슈타프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2019년 겨울 청와대 앞에서 단식하며 공수처 설치를 반대했던 이유도 바로 이렇게 될 것이 눈에 뻔히 보였기 때문입니다. 지금 공수처는 문재인 정권 수호 세력을 비유하고 무차별적으로 언론 사찰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 제21조는 모든 국민은 언론의 자유를 가진다. 언론에 대한 허가나 검열은 인정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수처는 입맛에 맞지 않은 기사를 쓴 기자들을 물론 그 동료 심지어는 어머니 동생 지인의 통신자료까지 지금 조회를 했습니다. 이것은 맹백한 불법 사찰 불법 사찰 불법 사찰입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것만 하더라도 기자만 121명 대상으로 조회 건수가 228건이나 됩니다. 이제 모든 국민이 공수처의 강제 조사를 받을 수 있는 그야말로 무서운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언론의 입을 털어막는 문재인 정권으로부터 언론의 자유를 지켜내야 됩니다. 그것은 언론의 자유일 뿐만 아니라 온 국민의 자유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최후의 보류이기 때문입니다. 무너지는 법치, 국민과 함께 치열하게 지켜내겠습니다. 황교안 전 당대표이자 전 총리가 2019년 겨울에 그 추울 때 단식을 했습니다. 그 단식이 바로 당시의 공수처와 그리고 비례대표제를 위한 위성정당권도 아마 관련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번에 민간인 사찰 문제를 좀 더 넓은 시각에서 봅니다. 선출직으로 권력을 잡은 586운동권 정치 세력이 한국의 민주주의를 때로는 노골적으로 때로는 은밀하게 무너뜨리는 과정으로 저는 이해합니다. 그리고 그들끼리 권력이 주는 이익을 향유하는 별천지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과정으로 이번 공수처 사태를 바라보게 됩니다. 혹자는 이것을 두고 유사전체주의라고 부르기도 하고 혹자는 이것을 두고 전체주의라고 부르기도 하고 혹자는 이것을 두고 일당독재체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의 공통점은 그것을 무엇이라고 부르든지 간에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가 기반 자체가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허무는 주체가 바로 민주화를 일생의 훈장으로 여기는 민주화 세력에 의해서 한국의 자유민주주의가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대법원이 거의 하수인처럼 행동합니다. 검찰이 지시하는 대로 움직입니다. 유튜브의 언론 환경은 날로 악화되고 있습니다. 언론은 반드시 다루어야 할 사안에 대해서 침묵합니다. 선거가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무엇을 두고 우리가 우리 체제를 자유민주주의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저는 도무지 자유민주주의 체제 속에 살고 있다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소개하는 것은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 이 저서가 올해 나와서 상당히 인기를 끌었습니다. 하버드대학의 스티븐 레비처키와 대니얼 지블레시의 그런 공동저술입니다. 서문은 정말 오늘 이 땅에 사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이 우리의 문제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심각하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남긴 서문 가운데 중요한 부분을 한번 발췌해 봤습니다. 민주주의는 언제나 위태로운 제도였습니다. 현재 민주주의는 국민이 선출한 지도자의 손에서 죽음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민주적 절차를 거쳐서 당선된 대통령이 권력을 잡자마자 그 민주적 절차를 해체해버리는 것입니다. 1933년 히틀러가 독일 의사당 화제를 통해서 그랬던 것처럼 일부 지도자는 순식간에 민주주의를 해체해버립니다. 하지만 더 많은 경우는 민주주의는 눈에 잘 띄지 않는 방식으로 서서히 허물어집니다. 오늘날 민주주의 붕괴는 다름아닌 투표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민주주의 붕괴는 다름아닌 투표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선출된 독재자는 민주주의 털을 그대로 보존하지만 그 내용물을 완전히 갉아먹어버립니다. 그렇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정확하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잘 깨닫지 못합니다. 많은 이들이 여전히 자신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살고 있다고 믿습니다. 사람들 대부분은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합니다. 많은 이들은 여전히 자신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살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사람들 대부분은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오늘날 민주주의는 눈에 잘 띄지 않는 방식으로 서서히 허물어집니다. 오늘날 민주주의 붕괴는 다름아닌 투표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 두 분의 공동 제자인 하부대대 교수가 이야기한 서문을 읽으면서 우리 사이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더 많은 분들이 우리 당대를 뿐만 아니고 아이들 세대를 위해서라도 정말 위태위태롭게 침화되고 있는 한국의 민주주의를 구하기 위한 그런 대열에 동참하시고 더 많은 부분에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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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